... 아 지지의 골 잡으면 가지 말아야 되겠어. 지지의 셋이. 아까 연수랑 부딪힌 거예요? 아 연수. 역시 괜히 있는 덩어리랑... 연습 골 잡으면 다 비켜야 된다. 축구 선수들 일상생활 이런 거 유튜브 찍으면 진짜 궁금해 하긴 할 텐데 팬들이. 그치?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운동만 하고 하는 거니까 그 외 시간에 뭐 하고 지내나 이런 걸 궁금하긴 할 거야. 공주 선수 하세요. 같이 할까요? 어 개인으로 하면 안 돼. 저 페인만 맞으면 하죠. 같이 할까? 근데 축구 선수들 유튜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. KBK. 윤석민 게임하고 그거 할래? 걔가 제일 잘 나가잖아. 아니 현영 현영. 그리고 수혁이 형 베리나이스. 그 찬동이야 찬동이야. 찬동이 망했잖아. 알아냐 했나? 망했지. 왜?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네. 아니. 그거는 유튜브라고 할 수 없어. 그거는 우선당. 찬동이 있어. 동티비. 동티비 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. 유튜브 하세요. 잘 하실 것 같은데. 유튜브요? 네. 감이 있는데. 그래요? 아 그럼? 아내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. 그날 백화점 간 거 알아요 진짜? 이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묵묵하게 저한테 항상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. 어... 바로 카톡스. 장인어른도 장모님만 얘기하면 와이프는 얘기 안 하나? 저 그때 교통사건 하는 줄 알았어요. 앞에 차 엄청 막히잖아 홍은동. 어... 야 씨 다 비키라고 빵 하면서 막 와... 와이프가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? 오빠 이러다 죽어. 각기 도전해 죽어. 천천히 가라고. 사막이 완전 이제 끝이죠? 장난으로 끝났어. 사막이 금지여야 해. 얘기하지 마세요. 사막이 사짜라로 들으면 머리 아프네. 이제 했어. 네 다르네. 네 아빠. 빨리 빨리. 아파. 빨리 빨리. 아 prawd amphora 게다가nientee. воды다 먹은lete2. 오우 드리블 좋아. 저 정도 하다녀요. 예? 저 정도 하잖아요. 저 정도했으면 저 여기 없죠. 선포트. 선포트 등등. 어디가 갔어? 선 siion s. resist.. 선포트 등등. 이젠 통 Ledezerfo. 아 근데 소리가 펑нул Será. 퍽 소리났다니까. 자 연습 볼 잡으면 안 가요 이제. 아빠 카라 가지 마. 연습 잡았을 때 볼. 아빠 카라 가지 마요. 약해 빠져가지고 진 거야? 여기 마시지. 어린애들 이겨서 뭐해요. 여기 마시지. 여기 마시지. 여기? 저 막 소리 나고서. 아 이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. 진짜로. 아 죽지 않아. 세 세 연습을 하자마자 다쳐가지고. 쏘야기 나. 민망하게 했으니까 바로 일하려고 했거든요. 너무 아파. 이거 다. 하하하. 어. 이거 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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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